류가 고오키트 패치라 류가 고오ike 패치라 아이 뭐야 이거 아이 우리 전족하니야 아이 우리 전족하 아냐 하핰없碗 하핰 acting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이구 우리 정적 아니야 어! 점퍼 하겠지 이제? 점퍼합니다 이제 점퍼 한 번 해 이제 패턴 알고 있어 이제 근데... 패턴 알기 때문에 점프 한다고 이제 점프 한다고 하하하하하 패턴 알고 있거든 싸즈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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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핳하핳하 패턴 알고있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 패턴 알고있습니다 흠! 점프한번 합니다 이제 점프합니다 이제 들어갈게 없어가지고 캐논이나 점프합니다 이제 안하면 이거 안하면 이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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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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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 버렸는데 도망가구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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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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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안풀었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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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이고 어떤 가일로 아이고 가일로님 감사합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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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또 우리 가일로님이 아아 감사합니다 아아 메인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 불가능해요 왜냐면 대공이 있기 때문에 대공이 하기 때문에 죽음이 있었다. 불가능해요. 한번 해볼까? 죽음이 있었다. 죽음이 있었다. 점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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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해서 하기로 했어요. 안하면 이거. 안하면 이거. 점프합니다. 안하면 이거. 점프합니다. 도망가면 되고요. 점프합니다. 안하면 이거. 돌려돌을 돌림파합니다. 안하면 이거. 돌려돌을 돌림파합니다. 안하면 이거. 다시 맞고. 다시 맞고. 아우야. 오! 갑자기야. 가만히 있군요. 왔어요. 미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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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구. 안 맞죠. 아이스. 아바구. 어바구. 맞지요. 네. 에이브. 오해. 아바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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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데. 위험한데? 뭔가요? 아바구. 아바구. 잡고요. 아바구. 아바구. 걸리고요 굿 걸리고요 와우 아 위험해졌어 방금? 아이헤이 아아이들 힘드네 이거 아이 늘 힘들어 하하하하하하하 아이 넣었으면 되는건데 흔들 힘들구만 같이 맞고요 아오 싫어 아 이거야 오우 오오 헷갈려 헷갈려 으해어어어어 잘 살았어 강렬 어우그 north We got... 백렬시했어 이거 죽었다 죽었다 이거 어떡하지? 어우임 뭐 이기라고해 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이고 이기라고 해봐 한판 정도 줄 수 있지 뭐 하하하하하하하 저렇게 이겨서 이제 팔씨름에 위로가 된다면야 얼마든지 져줄 수 있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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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위로가 된다면 말이죠 하하하하하하 오잉? 오잉? 라운드 1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디 점프를 점프가 너무 어디 점프를 해? 형한테 아이고 아이고 어디가세요? 잡.. 잡아버리죠? 잡아버리죠? 어우 좀 잘 끼웠네 와우 잘 막았네요 어 내가 지네? 어 내가 지네? 하하하하하하 어디 점프를 허이요옹~~ 어? 안나프네? 대박 응고! 그만! 사짐!!!! 그만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아 우리 천 cousins 살살 하세요 살살해요 살살해요 살살 하세요 흤핳핳핳핳幸 살살 하세요 흤하핳하핳핳핳 s3 쌀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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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쩜프하며 안돼요 하하하하 쌀쌀하쇼 그레이치트 하하하하 쌀쌀하세요 왈쥬 잘살에세요 그란드 쉿쓰 깔끔하십니다 네 일단은 저를 이기기 위해서는 에 이제 그 뭐냐 이제 풍선이 아닌 풍선이 아닌 이제 실전 근육으로 여기를 좀 부풀려 주셔야죠 아 전띵님 아 한가지 잘하는 거 있어 아 전띵님 한가지 잘하는 거 있어 몬스턴트 팔씨름은 정말 잘합니다 인정합니다 몬스턴트 팔씨름은 정말 잘합니다 몬스턴트 팔씨름은 정말 잘합니다 몬스턴트 몬스턴트 그 전띵님이 그 헬스 트레이너 하셨잖아요 저는 팔씨름하고 느꼈습니다 헬스 트레이너가 아니라 포켓몬 트레이너이셨나요 몬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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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ương